안녕하세요. 헌트 감독이자 박평호 역을 맡은 이정재입니다. 안녕하세요. 헌트에서 김정도 역을 맡은 정우성입니다. 올여름 관객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영화, 헌트, 어떻게 보셨나요? 영화 보는 내내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고요. 액션이 진짜 싸인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스토리 덕분에 정말 몰입감이 최고였어요. 정말요? 감동이네요.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한데요. 헌트의 시원한 액션은 어떠셨나요?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매 순간마다 손을 꽉 쥐으면서 와서 아직도 진짜 땀이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실제 현장 있는 것처럼 너무 생생했어요. 그쵸! 제가 이 반격 있는 액션을 위해서 단수께나 날려먹었습니다. 그렇다면 헌트에 나오는 우리 배우님들 연기는 어떠셨나요? 우리 정우성 배우님의 떨리는 눈빛과 내신의 한 손에도 정말 몰입을 하면서 봤습니다. 캐스팅하느라 공들에 보람이 있네요. 아주 뿌듯합니다. 영화 속에서 펼쳐지는 긴장감 넘치는 심리전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배우분들이 연기를 너무 잘해주셔서 지루할 틈 없이 굉장히 숨막히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두 배우 중에 누구를 믿어야 될지 누가 선인지 악인지를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몰입감이 엄청나서 아마 끝까지 눈을 못 대주실 거예요. 특별히 우리 영화 헌트를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요? 엄마, 아빠에게 먼저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전혀 제 주인 모두. 간녀노소 대한민국 누구나 즐길 수 있습니다. 온 가족, 친구, 연인들과 함께 즐기기 좋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맞지. 여럿이 보면 더 짜릿할 거야. 한 번 더 보고 두 번 보세요. 이제 개봉이 얼마 안 남아서 정말 떨리는데요. 헌트 응원 한 번 부탁드릴게요. 올 여름은 헌트로 스트레스 푸세요. 헌트 보고 무덤이 날리세요. 헌트 파이팅! 헌트 천만 가사 파이팅! 헌트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8월 10일 대개봉하는 우리 헌트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쪽에 북조선 잠자가 있어. 조직 내 침투한 스파이. 대통령을 제거하라. 내가 모를 것 같아! 이정재. 정우선. 헌트. 8월 10일 대개봉.